3일은 가잖아요 그럼 또 작심하면 되는 겁니다 계속 작심하세요 본인의 의지를 믿지 마세요 매일 작심하시고 그냥 습관 들이세요 마음 단단히 먹고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봅시다 오늘 배울 해과 관련된 여덟 번째 패턴은 슛핫피피입니다 지난 두 번의 강의 때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조동사 현재 완료 패턴에 대해 계속 연결해서 공부해봅시다 실제로 영미권에서 슛핫피피는 조동사 현재 완료 패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슛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슛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스트와 같이 무엇뭇 해야 한다의 의미로 많이들 외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슛을 해야 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항상 뭐뭐하는 게 좋겠다의 의미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뭐하는 게 좋겠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자, 머스트는 어떤 의무가 있어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슛의 경우는 뭐뭐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뭔가 선택의 상황에서 다음에 동사하는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말할 때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슛을 배울 때는 약한 의무라고 해서 배우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의무 자체가 없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내일 시험을 생각하면 지금 좀 더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내일 컨디션을 생각하면 지금 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어떤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러니 내가 택이란 상황이 더 좋으면 이렇게 각자 말하면 되겠죠? I should study more I should go to bed now 이게 바로 머스트와 슛화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선택의 상황에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 하는 것이 더 좋고 저거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지 어떠한 의무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슛는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되다 보니 I think라는 표현과 잘 쓰이게 되는 겁니다 슛의 개념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제 그럼 오늘 배울 패턴 슛의 PP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들에서 말씀드렸듯이 조동사의 과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조동사 뒤에 시제를 현재 완료로 바꾸어 주는 것이라고 했었죠 슛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슛의 PP는 과거형인 뭐뭐 하는 게 나았을 텐데 뭐뭐 하는 게 좋았을 텐데 그때 이거 말고 저거 했어야 했는데 의미가 되겠죠 즉 과거의 지난 일에 대한 늦은 후회를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 어제 일찍 자는 게 나았을 텐데 아 나 어제 술 좀 작작 마셨어야 했는데 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슛 해피피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제 일찍 자는 게 나았었을 텐데 어제 술 좀 작작 마셨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석으로 혹은 문제풀이로 표현을 배워나가다 보면 실제로 영어로 말할 때 슛 해피피가 잘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말투로 어제 일찍 잘 걸 어제 술 좀 작작 마실 걸 이라는 후회의 표현의 실 해피피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시제에 집착하지 말고요 이번엔 주어 I에서 주어를 유로 옮겨볼까요 You should have studied more last night? 이 문장 어떻게 해석하나요? 너는 어젯밤에 공부를 더 했어야 했어 대화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냥 너 어젯밤에 공부 더 하지 그랬냐 라고 말하지 않나요? 다른 문장도 예를 들어볼까요? You shouldn't have had a drink too much last night 이 문장을 너 어젯밤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았어야 했어 라고 딱딱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냥 너 어젯밤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았어야지 라고 말하죠? 이렇게 우리말로도 여러 뜻으로 확장되다 보니 선뜻 영어로 실 해피피의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실 해피피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쉽게 입에서 떨어져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뭐뭐 하는 게 나았을 텐데 뭐뭐 해야만 했다 이렇게 딱 지정해놓고 이 패턴을 떠올리지 마시고요 그냥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후회하고 있다 그럼 그냥 실 해피를 막 써도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네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죠 아 우산 가져올 걸 이제 비가 쏟아지네 쏟아져 이 표현에서 우리는 실 해피피를 쓸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집에서 우산을 가져오지 못한 걸 후회하죠 우산 가져올 걸 이라면서요 그때 여기에 실 해피피 패턴을 쓰는 거죠 자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후회를 말하고 싶을 때 뭘 쓴다고요? 뭘 쓴다고요? 자 여러분 실 해피피 패턴 이제 맘껏 쓰세요 그럼 좀 더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이제 이 패턴으로 영어를 길게 말하기 위한 문장 구성요소 연습을 시작해 봅시다 미리 티켓을 살 걸 벌써 다 매진됐지 뭐야 나 뭐뭐 했어야 했는데 나 샀어야 했는데 나 샀어야 했는데 티켓을 미리 I should have bought the tickets in advance 나 샀어야 했는데 티켓을 미리 벌써 매진됐더라니까 미리 티켓을 살 걸 벌써 다 매진됐지 뭐야 I should have bought the tickets in advance They're already sold out I should have bought the tickets in advance They're already sold out 네가 나의 충고를 들었어야지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넌 뭐뭐 했어야 했어? You should have pee-pee 넌 들었어야 했어 You should have listened 넌 들었어야 했어 내 충고를 You should have listened to my advice You should have listened to my advice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You should have listened to my advice I've told you so many times You should have listened to my advice I've told you so many times 저가였을 때 그 주식에 투자할 걸 나 뭐뭐 했어야 했는데 I should have pee-pee I should have pee-pee 나 투자했어야 했는데 I should have invested I should have invested 나 투자했어야 했는데 그 주식에 나 투자했어야 했는데 그 주식에 저가였을 때 I should have invested in that stock when it was low I should have invested in that stock when it was low 저가였을 때 그 주식에 투자할 걸 I should have invested in that stock when it was low I should have invested in that stock when it was low 코트를 입을 걸 얼어 죽겠네 나 뭐뭐 하는 게 나았을 텐데 I should have pee-pee I should have pee-pee 나 입는 게 나았을 텐데 코트를 I should have worn a cold I should have worn a cold 나 입는 게 나았을 텐데 코트를 얼어 죽겠네 I should have worn a cold I'm freezing 코트를 입을 걸 얼어 죽겠네 날씨 예보를 신경 쓸 걸 비 때문에 오도가도 못하네 내가 뭐뭐 했어야 했는데 I should have pee-pee I should have pee-pee 내가 신경 썼어야 했는데 내가 신경 썼어야 했는데 날씨 예보를 I should have paid attention to the weather forecast I should have paid attention to the weather forecast 나 신경 썼어야 했는데 날씨 예보를 비 때문에 오도가도 못하네 날씨 예보를 신경 쓸 걸 비 때문에 오도가도 못하네 I should have paid attention to the weather forecast I'm caught in the rain I should have paid attention to the weather forecast I'm caught in the rain 자 이제 한글을 보고 3초 안에 영어가 나올 때까지 무한 반복하세요 완벽해지면 배운 패턴으로 장문도 해보세요 쉐도잉 학습 이제 시작합니다 미리 티켓을 살 걸 벌써 다 매진됐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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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다 매진됐지 뭐야. 미리 티켓을 살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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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다 매진됐지 뭐야. 네가 나의 충고를 들었어야지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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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hould have listened to my advice. I've told you so many times. You should have listened to my advice. I've told you so many times. 저가였을 때 그 주식에 투자할 걸. I should have invested in that stock when it was low. 저가였을 때 그 주식에 투자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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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를 입을걸 얼어죽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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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예보를 신경쓸걸. 비 때문에 5도가도 못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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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예보를 신경 쓸걸. 비 때문에 5도가도 못하네. 자,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자신이 공부한 표현을 원어민과 똑같은 속도로 쉐도잉 하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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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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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단계입니다.